근데 사실은 이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0명 가까이가 몰렸다고 쳐요 1000명을 제가 다 추천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신청을 다 받고 꼼꼼하게 우리 애들 시켜 나 힘드니까 그럼 손님들은 그건 솔직히 못마땅해 해요 성에 안차죠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오늘 내일 용황제가 있죠 용황제나 특정 홍수막 이런 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의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무당들이 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먼저 읊어드리면요 동지, 금음, 정월달 이 3개월 상간 안에 홍수막이와 삼재풀이, 방생 이런 3가지 행사들이 좀 많이 추진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 행사가 뭐냐면 4월달에 있는 4월 초파일 부천이 모신 날 연등인등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사가 명따리 행사라고 해서 7월 칠석날 우리가 칠석인들과 재성인들 견호와 징여가 만나는 날에 이루어지는 명따리 행사 칠석행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7월 보름에 백중행사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9월 구진날에 백중행사를 올리는 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행사는 이게 끝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공식이 이게 끝인데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행사들을 많이들 추진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가 굿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굿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문처럼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요 경문행사가 됐든지 굿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됐든지 뭐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굉장히 비쌀 거잖아요 그래서 굿이 됐든 조그마한 치성이 됐든 소위 몇 백부터 많게는 몇 천까지 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사인데 그런 1인 1행사가 아니라 단체 행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뭐가 저렴할까요?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고 싶고 많이 공을 드리고 싶은데 마땅히 드릴만한 건덕지나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행사 명이 있으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장점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신의 가물이 많으신 분들이나 혹은 많이 빌어줘야 되는 분들은 이런 행사 등을 많이 참여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액막이나 수매기 그리고 업장 소멸 그리고 당신들의 소구 소원들을 어느 정도 비추기 위해서 작은 정성을 또 드릴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장점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이 행사들에도 분명하게 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행사들을 추진할 때요 정말 선생님들마다 인원들이 정말 천차만별로 모일 거예요 뭐 일단은 이제 이번에도 저는 용왕제가 내일 준비가 돼 있고 내일 모레 또 홍수막이 삼재풀이가 준비가 돼 있죠 공식적인 손님들의 행사 중에서 용왕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0, 200명 정도가 신청이 되었고요 홍수막이 삼재풀이는 부합 500명 이상이 신청이 되었답니다 점점 한해 한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보다 더 많은 인원들의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단가의 차이겠죠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저렴하게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 미만으로 우리가 신청비를 받는다고 하면 손님들이 정말 많아져요 근데 사실은 이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0명 가까이가 몰렸다고 쳐요 1,000명을 제가 다 추원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신청을 다 받고 꼬꼬마 우리 애들 시켜 나 힘드니까 그럼 손님들은 그건 솔직히 못마땅해 해요 성에 안 차죠 비싼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고자 신청을 한 것들인데 다른 사람이 이행했다 그러면 성의와 정성의 어떤 실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신의 가물이 오히려 극악한 사람들은요 이런 행사에 참여가 되면서 장소에 왔다 감으로써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왔다 갔는데 좋은 꿈 꾸고 조상님이 특히 백중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이 와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셨어요 선생님 이런 꿈은 너무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꿈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꿈들을 꾸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고 오히려 행사에 왔다가 더 눌려하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체 행사에도 분명하게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렴한 행사다 비싼 행사다 해서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사의 성부는요 금액으로 성부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으로 모아 모아서 큰 행사를 우리가 올렸을 때 그 행사를 주관하는 무당 선생님의 능력의 발휘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맺음을 짓는가에 어떤 전두지휘를 할 수 있는 무당 선생님의 경력과 능력 그리고 진실성 성의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여러분들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성의가 사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 크다의 어떤 기준점을 두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가서 그 선생님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다 이어줄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경우의 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감독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끝까지 남아서 했죠 새벽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정말 안 오신 분들 역시 끝까지 남아서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정말 감독님이 산 증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행여나 안 보는 사이에 빠트릴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남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위로 속 편하고 홍수마귀 같은 것도 그래요 소실 홍수마귀를 하면서 그 달달 들어가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제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뽑는 것과 제자들이 뽑는 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를 보고 신청하신 분들이잖아 이거는 저의 책임감의 문제고 저의 강박이거든요 쉽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도 옆에서 커피 마시고 물 마시면서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진실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윤도랑 말고도 진짜 숨어있는 무당 선생님들 중에서 저 못지않게끔 진짜 칼을 갈고 도끼 있게끔 열심히 진실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신청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다 크다의 기준은 절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